안녕하세요. cbitv 한초희입니다. 평년보다 높아진 기운에 올여름은 좀 더 빨리 찾아왔는데요. 이른 더위를 식혀줄 대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두 편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인공들이 모두 정체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개할 영화는 북한 최정예 스파이들의 달동네 잠입 이야기를 그린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원작 웹툰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다른 행성에서 태어난 영웅들의 지구 잠입기를 그린 네녹 스틸인데요. 슈퍼히어로의 원조인 슈퍼맨을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이들의 진짜 정체를 지금 확인해보시죠. 북한 최고의 엘리트 유언 월 류환 조국 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난파된 그가 맡은 인문은 최정예 스파이 내 남파 인문은 달동네 슈퍼집 바보 그리고 류환 못지않은 실력자이자 이곳에서는 로커 지망생으로 위장한 리해랑과 최연소 남파 간첩 리해진까지 이들 3인방은 5,4,4,6 부대의 전설들입니다. 달동네에 은밀하게 몸을 숨긴 채 위대한 임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난파 인문 아무런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이들은 뜻밖의 명령을 전달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독특한 소재 속에 어우러진 감동과 액션 북한 최고의 스파이로 변신한 이들의 임무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설이 되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은밀한 이들의 위대한 이야기 은밀하게 위대하게였습니다. 크립톤 행성에 전쟁이 일어나자 희망을 담아 지구로 보내진 카렐 카렐은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된 카렐은 혼란에 빠집니다. 인간과 다른 그의 능력은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람들은 카렐을 거부하는데요 카렐은 지구인들이 고통받는 모습과 정체성 혼란으로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있던 그는 마침내 지구를 위해 영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데요 희망의 이름으로 새로운 영웅 슈퍼맨이 탄생합니다 슈퍼맨은 지구를 위협하는 크립톤 반란군 조드 장군과 운명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화려한 액션과 동창적인 영상미로 차원이 다른 영웅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가장 완벽한 영웅 맨옵스틸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